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순물이 들어간 순수하지 않은 반도체, 즉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는 과정인 도핑이라는 과정과 그리고 그러한 불순물들을 가리키는 도펀트들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요. 이러한 도펀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써머 리퀴블한 상태에 놓인 반도체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칙인 매스 액션 로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트린직 실리콘, 즉 순수한 실리콘에 대해서 페르미 레벨의 위치, EI에 대한 수식을 유도해보았고요. 그리고 그때의 전자와 홀의 농도,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우리가 유도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자가 더 많은 반도체, 즉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홀이 더 많은 반도체, 즉 P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페르미 레벨을 컨덕션 밴드 쪽에 가깝게 혹은 밸런스 밴드 쪽에 더 가깝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페르미 레벨을 조절하려면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의 불순물을 주입하는 공정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이 되면 한 번쯤 들어보는 단어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에 넣어주는 불순물을 우리가 도펀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순수한 반도체에 도핑이라는 공정 과정을 통해서 도펀트들을 주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불순물이 섞인 반도체가 되겠고 그러한 반도체를 우리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물질마다 도핑하는 방법이나 도펀트의 종류는 전부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3조개 원소와 15조개 원소를 도펀트로 사용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13조개에 있는 보론이나 인듐 그리고 15조개에 있는 포스포러스나 아세닉 원소들을 사용해서 도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의 15조개 원소인 포스포러스나 아세닉을 주입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5조개 원소들은 최애각 원자가 5개인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리콘 격자 내에 다음 그림과 같이 포스포러스로 하나의 실리콘을 대체한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이러한 포스포러스는 주변에 있는 4개의 실리콘 원자들과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이렇게 4개의 결합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의 추가적인 전자가 남게 되겠습니다. 즉 최애각 전자가 하나가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전자들은 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에너지를 받으면 쉽게 포스포러스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자유전자 1개가 실리콘 격자 내에서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가적인 전자들을 쉽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리콘 전체의 격자들로 보면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의 수가 호울보다 많은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포스포러스가 처음에 전자 5개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중성을 유지를 했을 텐데 지금 전자가 하나 포스포러스를 탈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스포러스 입장에서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 상태에서 전자가 하나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포스포러스 원소는 전자를 잃고 난 다음에는 플러스 전환을 띄게 되겠습니다. 즉 포스포러스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지를 우리가 픽스 차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고정된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15조 원소인 포스포러스나 아세닉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한 개에 결합을 하지 못한 추가적인 전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리콘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불순물을 넣어준 만큼 추가적인 전자들이 생성되어서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던 포스포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에서 플러스 전환을 띄게 되겠습니다. 즉 플러스 값에 픽스 차지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15조 원소들은 실리콘 격자 내에서 전자를 하나씩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부한다는 뜻에서 도너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도너를 도핑을 했을 때 단순히 도핑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전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너를 도핑하고 나서 주변에 열적 에너지를 가해서 원래 포스포러스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던 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끊어주어야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처럼 실리콘 격자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결합을 끊어주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에너지를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혹은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즉 도너를 도핑을 해주고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주어서 결합을 끊어주어야 추가적인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어서 엔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어떤 도너가 도핑이 되었을 때 에너지 밴드 상에서 어떤 특정한 도너의 에너지 레벨의 도너들이 형성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밴드 갭 내에서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도너를 주입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 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전자가 생기니까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크기만큼 원래 컨덕션 밴드에서 떨어진 위치에 도너의 에너지 레벨이 생긴다고 상상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도너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가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다고 이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다는 뜻이 자유전자가 생긴다는 뜻과 같죠. 따라서 이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상의 도너의 에너지 레벨을 상상을 하고요. 여기에 도너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외부에서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추가적인 전자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P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타입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13족 원소인 보론과 인디움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최해각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 3개와 공유결합을 만들 수가 있겠고 나머지 4번째 공유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전자 하나를 뺏어와서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 뺏긴 자리에는 빈 자리가 생기니까 홀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실리콘 격자 내에 13족 원소가 들어오게 되면 홀이 많아진 반도체 즉 P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보론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전자가 3개일 때 중성인데 전자가 하나 더 보론 원자 핵에 속박되어지기 때문에 음의 값의 Fixed Charge를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론과 인디움은 주변에 있는 자유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결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Accept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이해해보면요. 이런 Accept들이 도핑이 되게 되면 Accept 에너지 레벨 2A라는 것을 만들게 되겠고요. 이전 슬라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가적인 에너지를 외부에서 가해주면 즉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상으로 가해주게 되면 여기 있던 Accept들이 전자를 하나씩 흡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밸런스 밴드의 홀을 하나씩 더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Accept들이 들어올 때마다 홀들이 추가되니까 P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요. 우리가 N타입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너를 주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도너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도너들이 추가적인 전자들을 컨덕션 밴드에 기여함으로써 전자가 더 많은 N타입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반대로 Accept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씩 흡수함으로써 밸런스 밴드의 추가적인 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우리가 도너나 Accept들을 넣어준다고 해서 추가적인 전자나 홀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아이제이션 에너지 혹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불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는요. 각각의 도너먼소, 억셉터 원소에 대한 이온아이제이션 에너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 값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300켈빈의 온도에서 상온의 에너지가 0.026 일렉트롬 볼트인데요. 그것보다 살짝 더 크거나 더 작은 값이면 충분히 이온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는요. 도너나 억셉터를 주입을 한 다음에 1000도씨 이상에서 열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충분한 에너지를 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입해준 도너들 전부 그리고 억셉터들 전부 다 이온아 될 수 있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주입한 도너나 억셉터들은 전부 다 전자를 하나씩 내어주거나 전자를 하나씩 받아들임으로써 이온아 되고 이렇게 이온아 되지 않는 도펀트들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든 도펀트들이 풀리 이온아이제이션 되는 상황을 항상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주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리콘의 솔리드 솔루빌리티를 알아야만 합니다. 소금물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에 소금을 녹일 때 무한히 많은 양의 소금을 계속해서 녹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까지만 우리가 물에 녹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실리콘도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도펀트를 녹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도펀트를 녹일 때 그 한계가 바로 솔리드 솔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미 볼륨 덴시티를 계산해 보았듯이 5x10에 22승의 단위 부피당 실리콘 원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도펀트는요.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각각의 원소의 솔루빌리티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10에 20승 정도 근처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은 도펀트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벌써 철도씨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아까 제가 이야기할 듯이 대략 철도씨 정도로 우리가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리콘에 우리가 어떤 도펀트를 주입할 때는 그 농도가 대략 10에 20승 정도가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 많이 도펀트들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실리콘 원자 100개당 하나씩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도핑 농도는요. 대략 10에 15승에서 10에 18승, 19승을 넘지 않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도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와 홀의 농도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타입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도너를 우리가 주입을 해서 N타입 반도체를 만들었고요. 그 도핑 농도를 우리가 10에 15승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자가 많은 반도체니까 N제로가 P제로보다 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메저리티 캐리어가 당연히 전자, 그리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N제로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것은 도핑해준 농도와 거의 같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도 이야기할 듯이 10에 15승에 도넛 원자들이 전부 다 이온화합니다. 즉 한 개의 도넛 원자가 이온화되면 한 개의 전자를 만들겠죠. 따라서 이 도넛 원자가 만들어내는 전자의 농도도 10에 15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트리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은 1.5 곱하기 10에 10승입니다. 즉 NI 값에 비해서 도핑해준 농도의 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자가 10에 15승 개만큼 생기면은 원래 있던 인트리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은 거의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의 농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NI 더하기 ND만큼 생성이 되겠지만 이 NI 값은 ND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엄청 작기 때문에 거의 ND라고 생각해도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타입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넛을 ND만큼 넣어주게 되면은 전자의 농도는 ND만큼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의 농도는 얼마만큼 생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P타입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억셉터를 주입을 하고 나면요. 억셉터를 10에 15승으로 또 주입했다라고 가정해보면은 홀이 많은 반도체가 될 테고 따라서 Majority Carrier는 홀, Minority Carrier는 전자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의 농도는요. 결국은 넣어준 억셉터의 농도와 거의 같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Minority Carrier인 전자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 질문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N0와 P0에 대한 식을 곱해서 NI에 대한 식을 구해낸 적이 있습니다. 즉 N0와 P0를 곱하게 되면은 그 값이 NI의 제곱이 되고 NI의 제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잘 보시면요.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은 지금 NC값도 온도에 대한 함수, NV값도 온도에 대한 함수, 그리고 EG, 밴드갭도 온도에 대한 함수였고요. 여기에 T라는 항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만 일정하다면은 이 값들은 전부 다 상수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N0와 P0의 곱이 온도가 일정하다면 항상 상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 무엇인가요? 즉 서멀 리퀴브렘 상태에서는 N0와 P0의 곱, NP의 곱이 항상 상수다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메스 액션 로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메스는요. 질량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집단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집단 행동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내에서 전자와 홀이 있는데 서멀 리퀴브렘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은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NI 제곱으로 일정하다는 법칙이 메스 액션 로우가 되겠습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궁금했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은 NI 제곱을 전자의 농도로 나눠주면은 홀의 농도가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홀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은 NI 제곱을 홀의 농도로 나눠주면은 전자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와서요. 전자의 농도가 10에 15승이었습니다. 그러면 홀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NI 제곱을 1.5 곱하기 10에 10승에 제곱을 10에 15승으로 나눠주면은 이것이 바로 홀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바로 이 메스 액션 로우가 되겠습니다. 단 이 법칙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이 공식들 있잖아요. 이 공식은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볼츠만 근사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볼츠만 근사가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메스 액션 로우 역시 만족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메스 액션 로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료는 5.0% 3.2% 4.3% 4.3% 6.3%